좋은 냄새 난다. 고마웁니까. 진짜 어떻게 너네가 한시를 가만히 안 있고. 야! 괜찮아. 나 진짜 괜찮은데. 괜찮긴 뭐가 괜찮아. 빅 쓰러지게 생겼구먼. 추운데 여기서 뭐해. 넌 왜 여기 있어? 보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. 진짜 왔네. 신기하다. 안 춥냐? 여기 어떻게 왔어? 텔레파 씨. 네가 나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. 나 단 거 안 좋아하는데. 너무 좋아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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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통수가 완전 동글동글하잖아. 야구공처럼. 그거 얌전히 안 누워 있어서 그런 거래. 아님 계속 울고 보채서 엄마가 종이를 업어줬다. 몰라. 기억 안 나. 하... 너는? 나야 엄청 염전했지. 아침에 눕혀놓으면 저녁까지 그대로 있었대. 그래? 그럼. 내가 너 같은 줄 알아. 그럼 너 뒤통수는 엄청 납작하겠다? 내가 진짜 납작하다. 그래. 좋겠다. 뒤통수 동글해서. 너 진짜 되게 착한 아이였구나. 그리움도 아냐 아쉬움도 아냐 이건 뭘까 묵직하게 내리누르는 이 맘. 아 나 돈 많다. 응? 네 덕분에 갑자기 돈 생겼다. 응? 응? 하는 짓마다 예뻐 아주. 너 나한테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지? 뭐야. 가만있어. 왜? 고마우니까. 고마우니까. 별거 아니었네. 뭐가? 행복 할머니 보고 있어? 죽잖아 택시 타자니까 이제 딱 막힐 시간이야 회사까지 버스로 한 번 나가는데 뭐 한다고 그럴 사람이 어? 이렇게 얇게 입고 와? 남의 집 가면서 잠바 같은 거 대충 입고 갈 수는 없잖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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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지 마 왜? 너도 추울 거잖아 너 추운 거 보는 게 내가 추운 거보다 더 싫어 진짜 싫어 알았어 안 벗을게 대신 대신 버스 올 때까지만 이러고 있자 뭐야 무거워 참아 목욕탕을 해서 그런가? 너한테서 좋은 냄새 난다 왜 이렇게 좀 무서워? 어 찍게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둘 셋 좀 잤어? 왜 안 갔어? 네가 일어났을 때 혼자가 아니었으면 했어. 나 왕만두도 먹을래. 너도 먹을래? 저 김치왕만두도 하나 주세요. 네. 아, 만두 다섯 개만 더 포장해 주세요. 네. 엄마랑 이모랑 오늘 처음 먹어. 다행이다. 응? 오늘 너 봐서 다행이로. 나도. 감사합니다. 앗뜨워, 앗뜨워. 괜찮아? 응. 앗뜨워. 아, 뜨거워. 아, 근데 맛있다. 예전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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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! 뭐야! 미쳤어. 아니, 너 아이스크림을 쓰네. 뭐야?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며. 너 자는 것 같아서 밖에다 걸어놓고 가려고 그랬지? 멋지게. 이거 마시고 자. 생강하고 대추 끓인 거야. 아휴, 식혀야지. 침대 옆에 놓고 목마를 때마다 마셔. 아휴, 식혀야지. 나와. 왜? 감기 울면 어떡해. 웃는다니까. 잘 됐네. 그럼 내가 다 가져가야겠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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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응, 어떡하긴. 어떤 길로 다시 가면 되지. 응? 갈게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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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잖아. 진짜. 고마워. 그러니까. 우린 더 열심히. 누구보다 더. 행복해야 돼. 가사. 이 노래가 많이 들어가고. 또. 좀 더. 좀 더. 어디. 할걸. 저의. 너를. 저는 게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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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